아이샤 아이씨 이브레임 아무것도 없잖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죠 예 정말 죄송 드립니다 암튼 요즘 도루묵 철인데요 저도 도루묵 통발을 던지러 지금 여기 속초 대포항에 나와있습니다 예 요즘 고성부터 속초까지 도루묵이 난리 난리 난리가 나죠 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 사람들이 별로 없는 대포항까지 내려왔는데요 암튼 지금 요러코롱 통발을 던져놨습니다 예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사실 대박 아니면 쪽박인 포인트거든요 하하하하 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마냥 도루묵 통발만 가리면서 있을 수는 없죠 잔잔발이라도 잡으면서 살짝쿵 놀아보도록 하겄습니다 예 혹시 또 모르죠 대박 날지도 하하하하 대박은 무슨 개뿔 아이씨 브랭 너무 조용한데요 여기 보거새끼도 없나 구멍을 쑤실 수도 없고 통발을 한번 걷어볼까요 아 근데 던진지 한 시간밖에 안됐는데 아 어떡하지 너무 심심한데 아하 오늘 예상한 그림이 이게 아닌데 아 어떡하죠 일단 통발을 슬쩍 걷어보도록 하겄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낚시가 아니니까 예 혹시 모르죠 한 마리만 딱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제발 제발 한 마리만 들어가 있어라 아아아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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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랭 아무것도 없잖아 아 이러면 안되던데 아아 이러면 군난한데 아아 미쳐버리건네 이씨 이야이씨 아하 잔발 입질이 몇 번 있었는데 물질을 났네요 암튼 앞으로 딱 한 시간 뒤에 3시 50분에 통발을 한번 꺼내보고 통발에 아무것도 안들어있으면 그냥 일찍 접도록 하겄습니다 아하이 제작아 아하이 돌아버리겄네 돌아버리겄어 아 여러분 아무래도 대포항에는 아직 도루묵이 안들어온거 같아요 아아 몇시간 더 있는다고 들어올거 같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접도록 하겄습니다 아아 고생고생 개고생만 하고 아이씨 부랭 역시 하achen 아이씨 부랭 이씨 부랭 여러분 이씨 부랭 조사 오빠